니가 오빠 살림 어떻게 된 거야? 여기 여기 박스 번폐 좀 하고 선 쏘지 저 차 탈락을 했는데 랙 때문에 못 탔어요 그냥 죽었어 어떻게? 치고 또 밟고 지나갔어 오빠 살릴들 사람을 이렇게도 잃을 수가 있구나 탈락을 했는데 랙 때문에 못 탔어 그걸 왜 타 타야지 안죽죠 저희가 타고 온 차